동력이라는 것은 뭐냐 단위 시간에 해당하는 일의 비율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일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작업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일률 즉 일의 효율이라고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동력은 단위 시간당 해당하는 일의 비율이니까 이걸 수식으로 하니까 시간당 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당 일인데 시간은 그대로 쓰고 그럼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모 곱하기 모 흰 곱하기 거리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시간 분의 이동 거리가 우리가 뭐였습니까? 속력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우리가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나타낸 거고 아래는 그걸 뭘로?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간 분의 일의 양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동력의 단위는 시간이니까 대표적으로 s 일의 단위는 뭘로? 에너지 단위니까 줄 퍼 세크 그래서 이것을 뭘로? 와트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 이거는 와트가 아니라 일이라는 워크를 더블류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표시가 가능 그래서 단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외울 것보다는 지금 의미들만 알면 벌써 외움이 다 쉽죠 1N은 1kg을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한 것이니까 뉴턴이 되겠다 그 다음에 파스칼도 뭐냐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뿐의 뉴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단위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정의식을 통해서 외우게 되면 좀 더 더 오래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